연꽃 꽃꽃은 우아쳐 요정 다른 주인 만나면 자유도조가 없고 그랬는데 디펙트만 나니까 얄찰없네 뭐야 추월님만 오면 고 단축키를 너무 빨리 눌렀어 천계단 그경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텅스텐 강을 겪네 까비 안까비 수돌 정권수양 정권수양 먹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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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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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짐석시 아 이게 정권수용이 안 나오네 해피 도약 나나나나나나 세장? 당근 세장 바다주 세 바치 추월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추월먹게 애들 좀 때리고 다녀야겠지 해피 도약 해피 도약 해피 도약 해피 도약 해피 도약 어? 안읽어 영웅은 공부다워 나난다는 데우스마키나 포션이나 써가까 또월도 또요도 없다 아씨 적을 죽이면 공격을 안받습니다 개꿀집 좀 더 여깄 spoonful 왜 이렇게 그리스마스 또 opt겨서 그리스마스 forever 타마루 얼알 타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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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거리 봐요 어 휘갈깁니다. 잉크병 여류 여류랑 마요랑 밸류 차이 좀 어떻게 좀 간극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 쓰레기는 관절 부수기. 미친 쓰레기. 부수는 드릴게. 미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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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미친 진짜야 에피오메 이게 문제야 어디가겨 어디야 어디야 아니 왜케 안나오지? 이러다가 진짜 끝까지 안나오겠네 나의 시간대 1.5.0 2.0 2.0 2.0 2.0 2.0 3.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 2.0 2.0 2.0 3.0 2.0 1.0 1.0 1.0 1.0 1.0 1.0 1.0 3.0 1.0 음... 상전 가봤자 돈 없는데... 엘리트나 잡을까? 딸기 이마요 추월 없으면 마요라도 2개 챙겨야지 딸기 아래로 포션은 여기서 빼는게 낫겠네 포션 좀 빨았다고 저렇게 세지는거 봐 아이 내 상점 안갈라 그랬는데 추월도 없네 관절 부수기 하나 지우고 남은거 하나 강구하면 되겠다 4평? 4평? 내 병이 도우 밑에다 자주 안해 3평? 4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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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작은 카카 안 잡고 있었지? 왓처 때문에 왓처 하던 버릇이... 왓처 하면서 쟤들 살린 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월은 패시브가 아닙니다. 추월은 패시브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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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왓츠가 몹을 일방적으로 때리는데. 헐. 헐. 요정 4마리 쳐먹은 옆집. 디버시기. 음. 디지몬. 아 근데 이거 다음 턴에 저주여 포장 잡히는데. 저주여 포장. 저주여 포장. 상대 이상. 저주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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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모기색 진짜 겁네 알짝거리네 진짜 아유 모기색 제발 어디간겨 왜 비지란냐 얘는 스텔스형기 현기 멸망 기원합니다 끝 다마루 구스텍 불편하네 승리 영웅 6 완벽함 1 하트브레이커 심장을 처치했습니다 속마음 3 시각 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